미신이 잘해요. 와 2천개! 오케이! 자 원래는 이걸 안살려고 그랬는데 굳이 안살 이유도 없고 토큰은 뭐 하다보면 계속 쌓이니까 굳이 프레스티지 포인트를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프레스티지 포인트는 또 다음에 패스 미션 까고 이제 미션하고 캡슐 까고 이러면 포인트는 또 어차피 금방 얻을 거기 때문에 안내도록 하겠습니다. 진화 끝! 먼저 갔을게요. 안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토큰 모인 거 써봅시다. 이지리얼 해야징! 오케이! 전화연 듣고 온다 이지리얼! 진짜 혼돈이다. 잘행농 혼돈이야. 너 잠깐만 스왑 된 거니 얘네? 아 그러네 탑이네. 아 진짜 탑 간다고 루시안.. 아 맞다. 눈 바꿔야지. 진짜 들어야지. 근데 옆머리 밀린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옹졸해지는걸? 이제 할 거야. 인게임 어떨까? 인게임도 똑같겠죠? 똑같고 색깔만 다르겠지? 오오? 뭔가 머리가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? 그냥 특공대 이지리얼이랑 머리가 다른데? 그쵸? 뭔가 좀 솟아있는데? 뭐지? 이상하다? 뭔가 머리가.. 그래도 그냥보단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프레스티지라는 이름 하나에 샀다. 그래도 시바나가 봐줘가지고 다행이다. 어 이펙트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? 어 이펙트도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? 어.. 그러니까 이펙트도 뭔가 조금.. 어 이거 어따 쏘니? 이펙트가 조금.. 화려해진 것 같아. 별로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?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? 죽여라!!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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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세나 피가 너무 없었다. 아, 만화도 없어, 심지어. 군나 그냥 사리기만 해야 돼. 아니야, 시바나야. 에바인 거 같은데? 아, 뿡. 아니야, 에바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아, 나 이거 근데 왜 눈 안 나오는데, 치과도? 중요한 순간을 위해 Q를 좀 맡겨놓읍시다. 얍! 중요한 순간을 위해 Q를 좀 맡겨놓읍시다. 이 방송은 실력 방송이죠. 모르셨나요? 사실 챌린저 목표로 하고 하는 방송인데. 아아, 만화만 있었어도 떴는데. 목표라고만 했지, 간다고는 안 했어요. 원래 꿈은, 꿈은 크게 갖는 거잖아. 아이구. 슉! 슉! 아이고. 둘이 열심히 우겨넣긴 했는데. 기어넘 밖에 없어서 딜이 안 나와. 근데 세나 잘하긴 한다. 약간 세나가 좀 공격적인 친구인 거 같아. 응? 애들 싸워? 괜찮아. 저런 일, 한두 번이요. 호호호호. 일단 용은 먹어, 용은 먹어야지. 용은 먹어야지, 용은 먹어야지. 용은 먹었어? 오, 내가 먹었네? 아, 까비. 오, 조심. 우와, 이게 맞아? 판정 개사기. 오, 그래도 다행이다. 와, 근데 저 사이를 걸어갔는데도 맞네요. 판정이 되게 좋다. 희한하고. 근데 이제 요즘에 하다보면 좀 재밌단 말이지. 다시 이제 좀 할까? 약간 충 챔프는 충 챔프인 이유가 있어요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거든. 장인 챔프는 그만큼 장인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. 와, 근데 이거 이펙트 예쁘다! 그죠? 이거 주누료 뚜껑 데 그냥보다는 이펙트가 훨씬 예쁜 거 같은데? 그치만 밀려버린 머리는 돌아오지 않아. 내가 와달라 그랬는데? 진짜 여깄네? 아, 이게 안 맞네? 키바다님? 어, 나 이거 뜯어야겠다. 안 돼, 세나 오지 마! 아,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. 당신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? 깨비 집 가야 되는데 밀고 가자 세나는 그냥 라인 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집에 가자 비전도 이펙트 예쁜데? 귀환 모션이나 볼까? 되게 중이중이하네 잘 맞추고 아 뭐야 오 피해 오케이 다 피했다 이제 카타님이 해주시는 거 맞죠? 짠 오 잡겠다 나이스 뒤에 시바나 오긴 했는데 오 나이스 앞이 안보여 나 어딨어 우와아 이걸 맞추다니 눈먼큐에 맞아버렸다 그치만 역시 실력이죠 이것도 촥 이악 오 저거 봐봐 잘 맞추고 있어 내 위치가 안보여 아 너무 크다 밀어볼까 우리? 오하 나이스 아이고 새 너무 아프다 나 죽는거 아닌가? 오 좋아 다행이다 따라왔어 새다 오케이 용도 먹었고 아 용판 좀 잘되는걸? 쇽 아 이거 칼 뭔가 했더니만은 그냥 지거구나 TMI 이거 이제 기본 일러스트에도 있는거긴 한데 오 여기 칼 여기 다리 옆에 이거 칼 단검 들고 댕긴다? 응 그러니까 귀환 모션에 나오는 칼도 저거야 근데 왜 안쓸까? 이럴 장식임? 무섭지가 않네 어? 어? 아 뭐야 와봉부 언제 이렇게 썼어 어허허헣 아삐참 썼으면 개트롤 될 뻔했네 거기 와드웨어님 와드가 있어도 못 보네 조심 음 어 안면보다 아 까비 오 오 까비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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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이거 포탑 한 대만 어이구 야 따 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얘 눈매구나 아 까비 그래서 나이스 카타가 다 잡았네 카타 매장까지 올렸네 이거 또 버스 탄다 타비랑 미드가 터졌다 카타 이거 뭔 스킨이지? 아 불쭉 카타야? 오 예쁘다 호마를 저거로 껴서 그런거 같아 어 다른 스킨 같네 우와 겁나 세다 구 Bitte 마는 야 내가 도와주러 왔어 오 나이스 아 내가 맞아줬어 아 이젠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아이 카타 그냥 카타가 다 이겼네 오늘 겁나버스 탄다 아 이 운일 때 술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게임이 다 너무 빨리 끝나 질조심 оп рав虫 루시안 이때 나는 야 내가 도와주러 왔어 오 나이스 아 내가 맞아줬어 아 이제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와 카타가 다 이겼네 오늘 겁나 버스 탄다 아 이 운일 때 솔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게임이 다 너무 빨리 끝나 김조심 오 루시안 아이구 공감틀 도와줘 안 맞았구만 오 나이스 이지콩도 은근히 맞추기 힘든 것 같아 아 이제 재밌다 오랜만에 원딜하니까 또 재밌네 이래서 원딜을 못 버려 사실 원딜이 제일 재밌는 라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제일 고통받지 이거 봐봐 저쪽 애쉬는 얼마나 하기 싫겠어 영사형인데 오 요네 어느새 킬 좀 못 따지고 보면은 원딜도 약간 스택 쌓는 라인이랑 비슷하거든요 아 열심히 CS 먹고 먹어서 잡겠다 왕기 기다리는 거라서 오 오 두 명 맞췄다 어 오 왜 이렇게 안 맞아 오 왜 이렇게 안 맞아 오 포탑이나 부추지 않았네 오오 잠깐만 이제 슬슬 여기다가 중무 업글 해줄 때 되지 않았나 가자 가자 뭐야 콜바론은 아니네 이게 서폿이냐 이게 서폿이냐 오오 오 맞췄어 오오 어까비 잡을라나 오 나이스 아이고 저게 지겼네 이쪽에다 쓰면은 아 아 오케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오 바론 먹었네 센아 나보다 셀 수도 있겠다 불클에다가 그림자건 그림자건 같네 근데 아모모가 반격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? 오오 오 갑자기 요네가 미쳐 날뛰는데 역시 아 이거 프레스티지 근데 이쁜 것 같아 뭔가 너무 기대를 안해서 그런가 이펙트가 예뻐가지고 예뻐보여 많고 많은 게다가 감정표현도 많고 많은이야 많고 많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하나도 안 맞네 필요하냐? 오오허어어어 큰일났다 실화냐?! 다행히 서렌 아 마지막에.. 멋있게 하고 써렌 치네 잘못하면 졌을 거 같은데 계속 그랬으면 아으으앉 underlying 아우 힘들어 그래도 프레스티지 괜찮은 것 같다 생각보다 외형이 막 예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펙트가 예뻐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